안녕하세요. 모개입니다. 오, 모개님.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몸보시나하러 가요. 뭐 드시고 가시는데요? 오늘요. 능이 백숙 먹으러 가요. 능이 백숙이요? 네. 혹시 맛집 있나요? 네, 맛집 있죠. 거기 어디요? 바로 저기. 이미 대구에서는 백숙 맛집으로 소문난 성서제1능이버섯 능이 백숙에 능이 투종닭 백숙 먹으러 왔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매장에 테이블도 많고 단체 예약도 가능한 곳이에요. 늦게 가면 웨이팅이 있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는 시간에 방문했어요. 자리에 앉으면 윗반찬부터 내어주시는데요. 반찬들도 깔끔하고 정갈해요. 정직원 제1이가 배달해주는 능이 투종닭 백숙. 비주얼이 끝내주죠? 네. 육수를 누르면 나오거든요. 개인 그릇에 육수를 부으신 다음에 찌개발 부위를 찢으셔가지고 육수랑 따뜻하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밥도 육수랑 같이 말아서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고기 한번 먹어볼까? 고기 부들부들하네. 고기 그냥 뜯어줘요. 이거면 능이. 능이가 통째로 들어갔지. 준비하는데 벌써 이미 먹고 싶어. 능이가 진짜 저렇게 다하고 맛있어. 능이가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이 맛집에서 먹으면 더 맛있다. 능이만 한번 먹어볼게. 식함이 톡톡 터져. 음 맛있어. 속까지 뜨뜻하면서 든든하게 맛있네. 다리. 먹어볼게용.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먹어볼게용. 석밥지도 한번 먹어볼게용. 석밥지도 한번 먹어볼게용. 콩나비 딱딱맞아. 콩나비 딱딱맞아. 진짜 맛있어. 김치 한번 먹어볼게용. 김치 진짜 맛있네. 김치 진짜 맛있네. 원래 김치가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식당에 김치가 맛있어야지. 식당에 김치가 맛있어야지. 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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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날개. 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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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몸보신 잘했다. 이미 여기는 맛집이지만 주변사람 모든사람들한테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맛집입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